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북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사정찰위성 쏘겠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 시기인데 다음 주 가능성 있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그럴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4월 중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정찰위성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5대 국방과업 중 하나입니다. 또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실제 발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이 위성에 대해서 일본이 오늘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실제 요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 발사 잔해가 일본 영역에 떨어질 걸 대비한 건데요. 일본은 이전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 비춰봤을 때 실제 미사일 잔해를 파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인공위성은 대기권 밖인 고도 100km 이상 공중으로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변국 반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먼저 중국 친강 외교부장의 발언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최근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면 타죽을 것이라고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회원 문제는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말을 두고 중국은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가 외교부로 초취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죠. 맞습니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러시아와의 갈등도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인이 대량 살상될 경우 무기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며 북한의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혹시 그러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메시지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메시지를 조율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내놓을 메시지가 후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하는 그런 내용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의 상황이라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균형을 잘 잡는 게 외교 공간을 넓혀 국익에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